아휴, 피셀어? 뭔 걱정이야 제 할아버지가 이학부 사장인데 그때 내가 구급차만 불렀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텐데 어 앞으로 아는 체하지 말고 지내자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불어? 넌 어디? 나 걸고 넘어지는게 취미야? 버벅거리다가 울면서 뛰쳐나오는게 나 이 수준이야 닥쳐 그걸 물었마리였봐 우리 앞머리다 니가 말하는 그 더러움들 아, 너라! 자, 대지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한테 우리 딸이야 우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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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융 아우융 예스민 공부 시작하네 공부해 어 저흑 저흑 그거 넣었어? 대체 뭐랄 그걸 올려서 옴미리꼴로 만들어? 우융 우융 암히 아니야 공부해야돼 남대만 교신은 어떻게 1등해 나도 세상을 뺏기면 엄마 인생도 끝이야 헤론한테 무조건 이겨 죽여서라도 이겨 너는 아까 보고 싶지 않아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은별아 은별아 나 깜빡한 거 아니야 좀 떠자 나 좀 봐봐 수연아 잘못됐어 수연이야 못생겼어 엄마는 지금 연기라고 있는데 엄마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기 때문에 수연 아줌마를 죽인 거고 아줌마가 엄마의 죄를 다하니까 엄마는 딸에게 주차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어요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직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고 처음부터 몇 가지 엄마가 한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나 청아재단 부사장이 되려고 할아버지를 청아예고 교단에서 밀어 죽일 때도 날 구하려던 윤희 아줌마를 처럼 밀어 죽일 때도 내 눈앞에만 은생에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보는 눈앞에서 수연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사건자 너는 너무 기겁이시지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제 딸에게 짐이 더 좋겠습니다 엄빌아 엄마 참 사지마 간곡해 보게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